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주식 신용 매매나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마진콜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였을 거예요. 마진콜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죠. 최근에 국내 대형 증권사 중에 수조원대의 마진콜 위험에 빠졌다는 기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진콜 이슈가 해당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금융시장 전체를 주식 채권 시장 가릴 거 없이 헤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진콜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마진콜이라는 거는 신용 거래나 선물 계약에 대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증거금이라는 표현부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일반 주식에 투자를 한 경우에 천만원짜리 주식을 사서 반토막이 되어도 500만원의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만원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걸어서 1억원짜리 파생 상품을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레버리지라는 거는 결국 시장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0%만 오르더라도 이익이 천만원이 되면서 수익률이 100%가 되는데 반대로 10%가 떨어지면 원금 천만원 전부를 잃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추가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원금 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 돈이 아니라 그 누군가한테 빌린 돈을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되겠죠. 그래서 이 원금 천만원이 다 사라지기 직전에 증권사에서 아침에 그 투자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증거금을 더 넣어주세요. 그 말인즉슨 남한테 빌린 돈 까먹지 않도록 당신 돈을 추가로 내놓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공포의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의 마진이 증거금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마진콜을 바꿔도 추가 증거금을 제때 넣지 못하면 그날 오후에 갖고 있던 주식이나 선물 계약에 강제로 청산이 됩니다. 그냥 주식을 투자했으면 버티면 되는데 마진콜을 당하면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서운 마진콜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조단위로 당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본금이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라고 하더라도 당장 현금 1조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지난 금요일 코스비 전체가 7%가 오는 와중에도 증권자들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지금 문제의 증권사로 지목된 증권사들이 S증권, M증권 등 대형 증권사입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큰 탈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진콜 규모 자체가 손실폭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진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시장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증권사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ELS라는 상품 자체의 촉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ELS가 뭐죠? 전국의 투자자들이 100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는 국민 상품이죠. 이렇게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도 크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된 증권사가 발행한 ELS가 대략 한 20조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ELS라는 게 코스피뿐만 아니라 유로스탁스나 일본 니케이 같은 해외 지수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들이 해외 지수에 투자를 할 때는 선물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당연히 마진콜의 위험이 있는 레버리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해외 지수들이 하루에도 10%씩 급락하게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기본인 선물 투자에서 마진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게 해외 지수 선물이다 보니까 추가 증거금을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새 환영 엄청나게 높죠?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증권사들은 당장 수조 원어치의 달러를 구하지 못하면 ELS 투자 포지션 전부가 총산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 어분 같은 단계 채권을 시장에 닥치는 대로 팔아치워서 달러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단계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시장의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죠. 게다가 급하게 수십억 달러를 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안했던 환율이 추가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얼른 한국 주식을 팔아서 본국으로 도망가고 싶겠죠. 주식 시장에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던 ELS라는 상품이 갑자기 거대한 파도처럼 습격해온 결과인 거죠. 근데 일반적인 예상하고 달리 더 튼튼하고 잘해야 될 것 같은 대형 증권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중소형 증권사는 ELS 상품 설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유명 글로벌 증권사한테 떼다가 그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대형 증권사는 이런 ELS 상품을 직접 설계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이 비단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달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융가에는 이런 익명의 이메일이 떠돌았습니다. 소위 찌라시인데 한국 찌라시가 아니라 영어 찌라시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브릿지 워터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원칙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레이 달리오가 운영한 회사입니다. 2008년 그리고 이번 2020년 금융위기를 예상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회사에 돈을 맡겨놓았던 사우디 정부가 대거 환매 요청을 하면서 금, 채권, 주식 가래기 없이 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브릿지 워터말고도 시타 대리나 밀레니엄 같은 유명 해치펀드들이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레버리드를 써서 이런 자금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든 자산시장에 급락을 하니까 급기야는 마진콜이 오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이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주던 기존 은행들도 자체 리스크 관리 때문에 대출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회사들이 추가 증거금을 그러니까 마진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은행의 위험 수준을 법으로 통제하는 볼커룰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볼커룰이라는 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오히려 금융위기를 부추기는 자상자박이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다가 JP모거이나 크레드스웨스 같은 월가 은행 트레이더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거래가 안 되는 웃지 못한 상황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찌라시거나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담긴 기사가 미국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금융시장에도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에도 달러가 없어서 이렇게 난리는데 한국이라고 이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글로벌 팬데믹이 진짜 이 위기의 원인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게 기업 실적 악화 GDP 감소에 영향을 주면서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폭력적인 장이 연출된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사실 시장이 이 지경이 된 거는 달러 유동성 경색 돈맥 경화라고 하죠. 그로 인한 기업 연쇄 보도에 대한 공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팬데믹은 돈맥 경화에 대한 방아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달러 유동성 경색이라는 이슈가 모습을 나타나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어제 갑자기 등장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 9월에 미국 단계 금융시장의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요. 연준이 개입을 하면서 가까스로 안정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이 상황을 설명할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지만 레이 달리오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이 과도한 기업 부채를 그 원인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들은 저금리 기조화에 엄청나게 회사체를 발행해왔거든요. 규모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 대비 2배가 넘는 1.5조 달러 원화로는 1,500조가 넘는 규모의 회사체를 반행하게 됩니다. 이게 빌리는 건 쉽지만 부채 비율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 은행들도 이런 기업들한테 무한정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회사체 시장에 나가봤는데 단기 자금 시장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생각처럼 자금 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준이 구원 수수로 나타난 거죠. 쉽게 말해서 작년 그 시점부터 이미 자금 시장에 경색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융 시장이 좋아서 티가 안 왔었는데 팬데믹이라는 방아사가 당겨지면서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거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 글로벌 팬데믹의 확산 속도 그리고 치료제 개발 여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서 단시간 내에 금융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부채 위기 그리고 마진콜을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 시장의 행태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서프라임 부실화 문제는 2007년에 비화가 됐는데 그 다음 해죠 2008년 3월에 유명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선스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 주식시장은 추가로 30%가 더 빠집니다. 저는 당시 학생이었는데 당시 금융시장을 실제로 경험했던 선배들의 말을 따르자면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됐다는 걸 진작에 알았지만 이 위기의 핵심이 CDO였다는 것을 깨단대는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하고 나서야 이 CDO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 S&P500이 3,400에서 2,300까지 약 30%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금융시장의 발작 원인이 정확히 뭔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만 사태와 또 다른 하락을 대비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마진콜이 울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리냐 하듯이 상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지금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혹시 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하여 대비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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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